DKBS TV 트로트하여 쇼 오늘 공군 장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별이 반짝반짝하시는 분 최고의 남자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조광국님의 천년을 빌려준다만 이어서 잃어버린 30년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무엇이냐 하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만약에 가만히 하늘이 당신에게 찬년을 빌려준다면 잃어버린 30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멘 기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아멘 기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무엇이냐 하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든 다 해주고 아멘 기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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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당신을 위해 아멘 기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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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웠던 상신년 세월 끊이할 곳 없던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다도 자기 만나서 못다간 적나는데 어머니 아버니 그 뒤에 계시니까 벅매이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날을 눈물 맺힌 상신년 세월 고양이는 이승새들 서러워하며 절마다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간 적나누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디에 계시니까 벅매이 엉둢이 엉둢이 acht 감사합니다.